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진짜! 자, 안녕하세요. 조로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랑 남자 깨비리프입니다. 아, 일단은 너무 힘드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죠? 와, 이거 3개를 떠오는데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지금 정확히 용량이 19.8L 이거를 여기까지 채우고 해서 19L로 잡고 해서 이게 60L가 안되는데 오늘 일단 배낭 저희가 준비한게 2개다 60L 들어주니까 내가 물을 채워놓은 이게 뭐랄까, 리뷰도 아니고 실제 60L가 되나? 네, 이 배낭에 이게 배낭 용량이 60L인데 과연,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근데 물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아, 이거 말 좀 엉망하면 돼요. 우리 자연을 사랑하니까 네, 명성한 물이에요. 수돗물은 아까워서 모르니까 이거는 사용을 하고 다시 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3개를 준비했는데 3개 합쳐가지고 밖에 숨을 깨고 있고 하니까 근데 저번에는 세차장에서 물 사용하고 오늘 배낭에도 물 사용하네 ALD TRUES 물 топ 오늘 skin 맑아보자 하나, 둘, 셋 개 치에다 디자인의 플렉스 카파시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caracter 절반 정도 절반 이거 내껄로 정확히 측정해야되니깐 날진불통을 이용해서 40리터 자 40리터 물은 어딜 거예요? 50믹스 와 50리터 넣었습니다 빨리 빨리 물 물 물 잡아 잡아 잠시만요 헤드가 여기까지 조금만 그거 비해한다 없어 없어 이제 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대로 봐 다시 또 똑같이 아까 그게 들어간 거에서 두통을 놓고 나서 세 번째 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0리터가 지금 들어간 거야 30리터 네 두통에 다 풀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두통을 잡을 수가 없어 와 비슷하게 이정도 남아있었잖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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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한 50리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대가 50리터 60리터 배낭인데 한 50리터 또 자연에 돌아서 한 4,5리터 버린 거 같은데 4,5리터는 안돼요 얼마 안 돼 4,5리터 아까 영상 가서 거기 포 왔어요 여기 보고 가서 포 왔어요 물통은 그냥 주워 먹어 아니요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시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네 이게 진짜 뭐 하는지인지 모르겠네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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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거기 놓고 고마워 고마워 가져오고 버리는 게 더 힘드네 아 60리터 첨수 첨수 그래프는 60리터입니다 동일한 한 55 한 60 외부 여기 가자 어 그러니까 그러면 버전 맞는 왜 본인 마무리 영상으로만 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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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